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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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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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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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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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곡의 작곡을 진행시켰습니다. 이 곡에서 국악기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국악기들이 곡의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음악적 언어에 의해서 하나의 문학작품이 묘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소리로 그린 하나의 이야기라고 또 다른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